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한정윤입니다. 여러분, 지금 공부가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조건 봐야 되는 파이널 모의고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은 조금 이른 감이 있고 제가 원래 한큐풀 모의를 올해 4회차만 딱 내려고 했거든. 근데 좋은 문제가 있으면 또 저는 잠을 안 자고라도 강의를 해야 되겠어서 좋은 문제들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총 10회차의 강의를 드릴 거예요. 그 전에 일단 우리가 완강된 걸 생각을 해보면 제로 끝났고 한큐 끝났고 투머치 끝났어요. 나는 끝났으나 여러분들 안 끝났을 수 있을 거고 물론 1등급 친구들은 다 듣고 있겠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듯 등급별로 들어야 되는 만큼 듣고 우리는 최선의 점수를 뽑아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자, 그리고 미니모이 업로드 끝났죠. 그리고 투게더백 업로드 끝났고요. 추가로 이제 ENS 업로드 끝났고요. 자, 이런 상황이거든. 자, 이 상황에서 제 커리들이 위에 쭉 있고 추가로 제가 좋은 문제들이 있고 정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 이런 애들 추가로 넣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파이널 모의고사에 대해서 맞니? 갑자기, 갑자기, 야 나 갑자기 파이널 PD 이거 맞아요? 맞죠? 야 내가 말했잖아. 나 영어 만점이라고. 영어 만점이야 진짜로. 근데 가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이렇게 대문자로 쓰다 보면 또 이상하다고 우리가 영어를 맨날 쓰는 게 아니니까 맞죠? 아, 부끄럽네. 나 진짜 만점인데. 자, 이거 한번 볼게요. 파이널은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한큐풀 모의는 사회차가 나을 거예요. 얘는 사회차 근데 얘는 8월 아니, 9월 초 9월 초 이렇게 나갈 거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거의 8월까지는 투게도백을 보고 있거나 뭔가 쫓겨서 문제풀이를 하고 있고 복습을 하고 이럴 식인데 물론 9월에도 10월에도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긴 할 거예요. 이게 이제 한정유은 N제잖아요. 얘네들은 풀어나가는데 중간중간에 복습하면서 슬슬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풀기 시작하거든요. 모의고사를 풀고 싶어 하잖아. 그래서 이 전후로도 좀 모의고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또 구린 문제를 푸는 건 난 별로 안 좋아해. 문제가 구리면 여러분들이 사고하는 데도 좀 문제가 생기고 시간도 아까워. 그래서 좋은 문제가 있으면 강의를 할 텐데 아, 또 좋은 문제가 생겼네. 자, 그래서 제가 나머지 앞뒤로 3회차, 3회차를 더 드려요. 이렇게 해서 풀이를 해드릴 거고 자, 얘는요. 이제 제가 워낙 좋아하는 이제 ENS 문제가 되게 좋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마찬가지로 또 이름까지 이렇게 써드리면 좋은 이제 업체랑 같이 만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국어는 잘 알고 계실 텐데 수학도 또 이제 전문가들이 만드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풀모의를 이걸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이게 근데 앞뒤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기 3회차, 요기 3회차 이렇게 들어가서 얘는 8월 초에 지금 오픈을 할 예정이고 얘는 10월 초에 오픈을 할 예정이에요. 일단 한큐풀모의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들으셔야 되고 추가로 조금 더 앞뒤로 시간이 있는 친구들은 이게 3회, 3회니까 그냥 일주일에 하루 잡고 매주 하나씩 풀어나간다 생각하면 10주 동안 풀 수 있거든요. 그러면 11월 초까지 푼다 생각하고 아니면 솔직히 말해서 뒤까지 풀어도 돼. 그 대신에 이제 모르는 문제들을 그걸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며칠은 남겨놔야지 수능 전날 풀어야지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만약에 목요일에 풀었다 그러면 뭐 수능 전주 목요일까지 계속 같이 풀어오면 돼. 이거는 제가 나중에 풀모의 오픈할 때쯤 어떻게 공부하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10개니까 한 8월 초에 제가 오픈을 해도 9월 초 아니면 8월 말 이렇게 시작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일단 준비된 거는 3회, 4회, 3회 이렇게 해서 얘네들 몇 개 총 10회차가 준비가 돼 있다. 엄청 많죠. 그리고 굉장히 양질의 문제를 제공하기 위해 얘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수능의 형태가 조금은 바뀌었잖아요. 난이도 조절을 지금 하고 있어서 얘는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올려드릴 거고 얘는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들어서 수능에 완벽하게 대비를 해서 가시는 게 맞고 여기서도 이제 모르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다 맞출 수가 없잖아. 그러니 그걸로 다시 한번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 시간이 된다면 얘네들도 그냥 꾸준히 풀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제공을 첫 번째 받을 수 있는 건 8월 초부터. 8월 초부터 나올 거니까 요거를 공부할 때 미리 참고를 하고 계획을 짜라고 지금 일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이 7월 중순이 지나서 7월 말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런 생각 할까 봐 선생님 저 투게더백 지금 듣고 있는데 또는 미니모이 듣고 풀모이 들으려고 했는데 미니모이랑 ENS를 공부하다 보니 생각보다 제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래서 조금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어차피 우리 무조건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얘 복습.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복습. 이렇게 들어가서 복습이 쌓이고 쌓여서 투게더백까지 쌓였을 텐데 그거만 하면 된다라는 친구들이 이제 공부할 게 또 생긴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공부할 게 부족할까 봐 제가 8월 초에 이거 시작할 거니까 요거 정확히 며칠일지는 아직 모르겠거든. 오는 것도 보고 제가 강의 찍는 것도 하고 요래야 되니까 제가 최대한 빨리 오픈을 할게요. 오픈을 할 테니 8월부터 이거 들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거를 늘어지게 공부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미리 쫙 끝내고 풀모이 들으면서 9월, 10월, 11월 초까지 아니면 8월, 9월, 10월에서 11월 초까지 요거를 적절히 분배를 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고 아까 얘기했듯 제가 이제 오픈할 때 다시 한번 TCC를 통해서 지금 어느 정도 공부하는 친구들 이거 어떻게 공부를 해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요일에 한번 풀어봐라 이런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 대략적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고 계획에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 계획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늘 말씀드렸듯 좋은 문제만 드릴 거니까 여러분도 그냥 믿고 푸시면 돼요. 믿고 푸시고 만약에 조금 어려운 계산들이 있다? 근데 그래도 해야 돼. 우리가 약간은 복잡하고 수능이나 모의고사보다 조금 어려운 회차도 있고 조금 쉬운 회차도 있겠지만 회차별로 어떻다라는 얘기를 미리 드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뭐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도록 하는 게 또는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얘를 건너뛰고 얘를 풀어야겠다라는 판단력도 우리는 수능시험장에서 가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간 안배나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와 풀지 못하는 문제를 구분하는 것도 이제 풀모의를 통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 되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한 가지 내가 조심해야 될 점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내가 미니 모의고사랑 ENS를 안 꺼냈는데 선생님 제 목표 등급이 3등급 또는 4등급 초예요. 그러면 얘네 보면서 이거 같이 봐도 돼요? 아 근데 아니야. 나는 이렇게 이렇게 끝냈거나 제로 이렇게 끝내고 얘를 들어가서 오답하면서 보는 걸 바래.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의고사를 풀면 내가 공부가 끝났을 때 풀 수 있는 것도 못 푼단 말이야. 그러면 모의고사 한의 차를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모의고사라는 건 N제나 이런 미니 모의 이런 것들이랑 달리 우리가 수능감을 익히는 것도 한 포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최대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만큼 공부를 해놓고 물론 투게더백은 조금 다룰 수 있어. 왜냐하면 이거는 어려운 문제들, 고난도 문제들, 사점 문제들만 모아놓은 N제이기 때문에 이거 풀면서 얘를 푸는 건 괜찮아. 근데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친 다음에 모의고사를 들어가는 걸 추천해요. 또는 거의 다 끝낸 상황에서는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요것만 고려해서 제가 지금 얘기한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한번 계획을 다시 짜주시길 바라고요. 오픈하는 대로 다시 TCC 알려드릴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좀만 기다려주시면 더 구체적인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우리는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